안녕하세요 틴틴의 이신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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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저는 영어를 잘 알아가지고... 저 사람들에게 제 책임지라 약간 이런... 저는 좋습니다. 네. 족잠 자는 걸 잘 찍었다. 안 잡았어요. 안 잡았어요. 5, 4, 3, 2, 1. 영상! 혹시 형들이 줄 거라고 내심 기대했나요? 엄청 기대했어요. 아 진짜 왜 그래요. 두 번째 분은 틀렸습니다. 아 진짜 왜 그래요. 펭귄 하나 둘 셋! 펭귄 하나 둘 셋! 아 진짜 왜 그래요? 어머 어서 오세요!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만나요. 목소리 높아지면 다시 올게요. 알겠습니다. 형, 안녕. 진짜 잘한다. 탈락! 신우가 이기지 않겠지? 자 이제는 같은... 자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이 있으니까 몇 개요? 몇 개요? 새 가방인데? 좀 이따 붙여드릴게요 자 포도타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칵 하나 둘 셋 살칵 살칵 박수 좀 좀 긴장이 틀린 좀 더 재미있게 스터넬 아유 어떡해 자 역시 오케이 원래 이거 막내가 제일 잘하지? 그리고 아이가 무기이다 보니까 좀 많은 참여 다음에는 하나 틴튼의 빰미톤 정말 귀여웁니다 네 그런 것보다 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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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